두산인프라코어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22년 8월 26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약 13.68% 상승한 6,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 27일 대비 약 20.90%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1일 9,84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4일 4,79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0월 27일 2,86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0월 26일 30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0.4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290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64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6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9일 가장 많은 58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8월 4일 가장 많은 39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9.66%에서 약 7.47%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0월 10일 약 14.55% 최저 지분율은 2022년 8월 18일 약 7.3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조원이며 2015년 5조 대비 약 마이너스 3.67%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500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950억 대비 약 573.2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83%입니다. 순이익은 약 5,678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8,595억 대비 약 166.0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88%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25배이며 지난 2016년 15.7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5.72%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93배이며 지난 2016년 0.53배에 비해 약 76.04%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1.87% ROE는 41.45%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시가 총액은 1조 2,81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7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4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5조 7,46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90위 코스피 종목 기준 88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500억 3,10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8위 코스피 종목 기준 94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5,678억 3,58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5위 코스피 종목 기준 72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년간 두산인프라코어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